액션 액션 변해야 한다 상대에 따라 동료에 따라 무기에 따라 절대적 액션은 틀렸다 액션은 상대적이다 2019년 1월 상대성 액션이론의 시작 헌드레드 소울 사전예약 중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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